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수행의 첫 해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들로 빛내려는 평안북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토쟁에 의해서 정주시의 8월풀 가공공장이 훌륭히 일떠서 준공했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에 당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틀어주고 당 생산을 공업하기 위한 사업을 다거칠 때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으며 평안북도에 현대적인 8월풀 가공공장을 건설하며 각도들의 물려 생산 공정을 꾸리도록 은정오린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지난해 사탕부에 의한 사탕가루 생산 공정을 확립한 데 이어서 물려 생산 공정을 갖춘 8월풀 가공공장이 훌륭히 건설됨으로써 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추고 당대회 결정관천에서 진일보를 이륙하게 됐습니다. 8월풀 가공공장 준공식이 3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안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소 문경덕 동지와 관계 부문, 공장 일꾼들, 그리고 정업원들, 건설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사를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장세철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8월풀 가공공장은 언제나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크나큰 로고와 심려를 다 바쳐가시는 경이하는 청비소 동지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일도선 현대적인 당 생산기지라고 하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기술기능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당제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당제 8차 대회 결정관천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Johnson & Daniel